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교과서 265페이지 벌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칙 부분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평균 두 문제입니다. 세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는데 우리 공유계사법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험에 두 문제 나오니까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암기해야 될 부분인지 이해해야 될 부분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파트는 12장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266페이지 붙어있는데 그러면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벌. 행정벌이 있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형벌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거운 게 공유계사법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서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66페이지에 보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8가지가 있는데 질역 또는 벌금입니다. 질역과 벌금이 아니라 질역 또는 벌금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소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업에서 보면 친목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비회원들을 왕따시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비회원들을 왕따시키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현업에서는 친목해를 만들어서 친목해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 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그 다음에 분유회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서 보면 아파트 가격 담합하는 행위 이런 거 있죠. 중개업소에 몰려가서 우리 아파트도 6억 이상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장 무거운 불칙이고요.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은 26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순서와 다르게 제 방식대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진역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계약서는 진역벌금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계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는데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양가로 입원해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죠. 근데 271페이지에 보면 이 가태료는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을 보면 271페이지 가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1번, 일반 기준을 보면 가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개별 기준에 따른 가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가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연체하고 있으면 2분의 1을 안 깎아준다는 이야기고요. 반가로 1번에 보면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번, 그 밖의 위반 행위의 정도 우리 반가로 2번에 보니까 인정되는 경까지 있는데 이 경우, 우자를 하나 적어내야 되겠네요. 오타가 이게 편집하면서 우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인정되는 경우, 반가로 2번, 27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반가로 2번에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경우 그 다음에 그 밖의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부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가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늘릴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그 밖의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니까 개별 기준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번에 보니까 500만 원, 구체적 개별 기준이 500만 원, 나도 500만 원, 그 다음에 마번에 반가루 3번에 500만 원이 있네요. 500만 원짜리 4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카, 카에 보면 200만 원이 있고요. 4번, 272페이지 맨 밑에 4번에 20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그게 바번에 보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이거 시험에 연수교육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별 기준이.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 원입니다. 즉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런데 2년 지나고 또 1개월이 지나도록 안 받으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는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는 50만 원, 그 다음에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별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부모, 확부모추, 개운, 개운해, 확부모추, 개운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별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이 4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 우리 교과서하고 달리 제가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했습니다. 개별 기준이 가장 무거운 500만 원부터 순서대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500만 원은 우리 교과서 그게 지금 272페이지 마 번에 반가로 3번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고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 번에 반가로 1번, 2번에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즉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이고요. 개별 기준이.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개별 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500만 원이고요. 그 부당한 표시 광고가 272페이지 맨 위에 가번에 있네요. 가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하면 500만 원입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가 4번입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 18조 3 제2항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게 다번입니다. 다번 272페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 18조 의 3 제3항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5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이.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공제사업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개별 기준 200이고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조금 전에 272페이지에서 보셨지만 연수교육 최대 100만 원입니다.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 원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 원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 초과하면 100만 원입니다. 최대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범 이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개별 기준이 가령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률에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만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우리 교과서는 273페이지에 보면 타번에 붙어 있는데 타번 타부터 있는데 개별 기준이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50만 원짜리 동그라미 해볼까요? 파 파에 50만 원 하 50만 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뭐 뭐도 50만 원이고 버도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짜리 4개 그 다음에 너의 보면 20만 원짜리가 네모 하나 할까요?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 원짜리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명칭 광 반납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이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0만 원짜리 자 그러면 개별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뭐냐 하면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개별 기준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사무소 명칭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개별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등록번호 같은 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개별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됐는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 기준은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됐는데 자격증을 7일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반납 안 하면 30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50만 원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중요합니까? 등록증이 중요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더니만 중요한 자격증을 반납 안 하면 30만 원이고 덜 중요한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왜 50만 원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던데 이 행정형벌은 입법자들이 그냥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암깁니다. 그렇게 등록증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등록증을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중개업 못하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남들한테 폼만 잡는 거잖아요. 자격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격증 반납 안 해도 30만 원입니다. 등록증은 50만 원인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증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시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었죠. 등수,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됩니다. 이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개별 기준은 30만 원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효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하면 개별 기준 20만 원입니다. 그 외에 6월 초과 무단효업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6월 초과에서 무단효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초과 무단효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이 개별 기준의 1분의 1 범인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공무원이 절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50만 원짜리라면 75만 원부터 25만 원 사이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절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 271페이지 2번 가태료 부과 절차 양가로 1번에 보면 가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자가 각각 부담한다 했는데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입니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에 대한 가태료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확부모, 추, 이 중에서 확인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관청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정보 개제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당한 표시 광고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고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거 전부 500만 원 이야기가 들어요. 국토부 장관인데 연수교육만 시도지사입니다. 100만 원 이야기가 들어요는 전부 등록관청인데 자격증만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합니다.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장이 잘못했으면 사장만 벌 받고 직원은 벌 받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벌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자, 274페이지 제4절 양벌규정입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법제 48조 48조가 뭐냐 하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게 48조, 이게 49조죠. 두 개 합하면 행정형벌입니다. 48조 또는 49조를 행정형벌이라고 부르고요.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세요. 벌금형을 구한다. 벌금형 내모하시고요.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절대로 없고요. 그 다음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해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가지고 천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기 때문에 백만 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하고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그렇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양벌 규정에서 처벌받고요. 개업공개사에게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고용인,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이 되고 행정질섭을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해도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는 뜻이고요. 3번,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앞으로 판례만 따로 특강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인계사법에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3번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견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계보조원 등이 중계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인계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된다. 공인계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사장은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사장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한다면 불안해가지고 직원 고용할 수 없죠.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법 제10조 개업공인계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계사법령을 모두 다 했는데요. 공인중계사법령이 시험에 약 30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계사법령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적게 나올 때는 4문제 많이 나올 때는 30회 때는 7문제가 나왔고요. 31회 때는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